샤워 와우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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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매운 거고 이게 안 매운 거래. 오케이. 잘 먹자. 다음 사람. 물뼈부터 해라. 루이비도 루이비도. 아 역시. 방향제 아니야? 메이커 이츠아. 뭐야. 뭐야 뭐야. 카드게임 아니에요? 카드게임. 카드게임이야? 재밌어요 그거. 스위스 갑니다. 스위스 갑니다. 스위스 갑니다. 황교회. 하. 너 사이즈가 와. доллар. 태워서 마고 있나요? 함께 구입해서 구입했습니다 굿굿굿! 오늘의을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지사는 바로나니와 타일로 받은 라면 ộng 돌둠 sharing 돌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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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거인가? 오, 이거인가? 오, 와! 맥주도 발리 가고 싶어! 렛츠 게리 먹지구스! 맨날 이거 해놓으면 맨날 이렇게 앉아있어.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다. 렛츠 게리 먹지구스! 렛츠 게리 먹지구스! 이건 왜 원래 꽉 차있어도 되는거 아니에요? 이거 공항이 작아지고 개개야. 얼마야 얼마야? 20리로 됐잖아. 20리로? 40뿔? 이거는 순정 배터리 보다 한 최대한 근데 순정보다 덜 갔어요. 20리로? 언제 줄거냐니? 5뿔? 멍청쪽이 30뿔? 다행히 해봅시다. 이리 와... 우주 아와... 다리에서 기념품을 많이 안 산 것 같은데... 생각보다 산 것 같아요 일단 도마는 워낙 유명해서 1개에 만원도 안하는 가격에 미니 도마 2개 유용할 것 같아서 샀고 지인들 줄 선물도 샀고요 그리고 선크림이 너무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가볍게 발리고 흡수도 잘 되고 끈적일 수도 않고 해서 약간 진짜 세럼 같은 느낌? 두 개는 하나는 제가 거기서 썼고 하나는 제 거 그리고 세 개는 선물을 돌리려고 그리고 이 헤어세럼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사봤어요 지인들 것도 챙겼고 이 포크 과일 포크가 없어서 그것도 사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명한 국민 모기 대취제 하나는 여행하면서 너무 잘 썼고 약간 오렌지 시트러스 향이 나거든요 이것도 향별로 다 다른데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바르는 로션 타입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발라보니까 엄청 흡수가 싹 매트하게 되고 바르기가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한 모기 퇴치제 그리고 모기 물린데도 바를 수 있는 약간 오일 같은 그런 액체인데 보면은 12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2 hours effective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8시간 되는 거고 이거는 12시간 되는 걸로 이게 좀 더 향이 강력하긴 해요 그래서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모기 물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리고 이건 약국에서 추천받은 건데 모기 물릴 때 뭘 발라야 되냐 그러니까 얘네는 항히스타민 그런 버물리 같은 액상 연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캐런듈라 크림을 바르더라고요 이렇게 쿨링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것도 써보니까 좋아요 SPF 차단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시장에서 이제 바겐을 해가지고 약 15불 정도 주고 샀는데 굉장히 귀여워가지고 미니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볍게 다니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제 수작업으로 되고 아무래도 이거를 뜬 거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약간 까슬까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옷에 걸리면은 옷감을 상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옷감이 안 상하는 그런 면이나 이런 소재를 입었을 때 매면 좋고요 이거는 남편이 기념으로 빈 땅 비치 타월 저희가 커피농장에 가가지고 테이스팅을 하고 괜찮은 걸 좀 골라왔는데 이거는 사프론티 이것도 맛있어가지고 샀고 바닐라 커피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가격은 그렇게 저렴하지 않았어요 하나당 15불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친구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쟁이라고 산 건데 하나 뜯어서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봉지 녹차 초콜릿 한번 사봤고 아직 안 먹었어요 남편이 고른 땅콩이랑 하리보 젤리 워낙 좋아해서 남편이 콜라 맛을 좋아하거든요 한 세 봉지 산 거 같아요 칩스 한번 사봤고 빈 땅 마켓에서 산 가방인데 이것도 미니 사이즈인데 카메라 넣고 다니기도 딱 좋은 사이즈 같고 가격이 이것도 가격이 한 15불 정도 했던 거 같아요 하울은 이정도로 되고요 이제 맥주가 계속 옆에서 구경해요 제가 너무 더러워서 차마 찍지는 못했는데 샤워 필터를 가져가니까 여러분 한 2, 3일 만에 필터가 새까맣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6일을 갔다 왔잖아요 6일차 되니까 아예 그 필터에 실 오르라기가 안 보일 정도로 까매져가지고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필터를 하나만 가져간 거를 너무너무 후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필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6일 정도면 한 두세 개는 챙겨가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미니 사이즈거든요 미니 사이즈 기준으로 한 최소 두 개 정말 동남아 수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첫 번째로 간 호텔은 이 필터가 안 떨어져서 되게 안심을 했는데 두 번째, 세 번째 묵은 호텔은 정말 너무 더럽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터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 예쁘다 예쁘다 빵은 똑같아 반드시 집 세 군데 전에서 여기가 글 riddalais 엄마랑 자고 싶어가지고 아냐 헛돌아 아냐 벽 아 근데 좀 두렵다 이거 먹고 주룩 하는 거 아니겠지? 어제 커피 마셔도 괜찮았어, 선생님. 어. 한 번 더 먹어. 음~! 맛있어? 응. 천천히 먹어. 입가 타임. ㅎㅎㅎ 성공. 다시 하자. ід고둔 거 같아. 지안에다. 진입. 진입. 네, 잘 해. 정말 맛있게. 다 익었어? 음! 수제 맛있는데? 이거 하니까 이거 쑥 풀리라고 나 좀만 먹으려고요 망고가 얼굴이 아니라 홍효과 얼굴인데 뒤에 망고 먹고 어디까지 기어가 어디까지 기어가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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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기네스런가? 빵이 엄청 태어나게 자전거 잘 탄다 샤넬이도 빨리 타야되는데 태어나? 잘할까? 미성이 아직도 못타? 핑크 이쁘고 수영이 맞지 않게 보입니다. 근데 한 번에 펀치기 하는 중 살짝 더 펀치기 아, 이제 또 펀치기 이렇게 열심히 해봐요 주먹밥에도 비행기 정리해보아요 오늘은 칼장에 있는 배불리 오오오 저렇게 터지네 아 역시 시드니 거랑 비교할 게 안되는 맥주 쳐다본다 숨어야지 숨어야지 맥주 숨어야돼 와 너무 스크리 이 쪽인거 아니야? 이 쪽인거 아니야? 이 쪽인거 아니야? 이 쪽인거 아니야? 이 쪽인거 아니야?